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 남자 지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ITX 케이스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존스버 A4 케이스인데요 리뷰용으로 받았거나 그런거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한번 샀던건데 ITX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어떻게 짜야 되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리뷰 겸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다만 오늘 영상같은 경우에는 제가 핀 마이크를 사용하고 캠을 두개 쓰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약간의 싱크가 안맞고 음질이 나빠지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한번 케이스 타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중앙에 있는 이 케이스가 토크 화이트 토크 케이스에요 풀 ATX 케이스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다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옆에 있는거는 MATX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큐브 타입이라서 위아래로는 낮아요 맞죠 낮게 뚱뚱하게 좌우로 퍼진거죠 그래서 말그대로 큐브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ITX 케이스인데요 ITX 케이스 두종을 들고 왔어요 존스버 A4 케이스 이거는 이름 모를 한 7, 8년 전에 샀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보셔야 할피 그냥 사이즈에서부터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만들기 위한 규격이 ITX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의 ATX는 매우 큰데 옆에 MATX가 있거든요 저 분홍색 타입도 MATX고 흰색 타입도 MATX에요 이런 MATX는 그것보다 조금 작고 그것보다 더 작은게 ITX 케이스가 되는거죠 실제로 지금 화면만 봐서는 이게 얼마나 작은지 구분이 잘 안될테니까 제가 휴대폰을 한번 갖다 대볼게요 붙였습니다 갖다 붙인거에요 휴대폰 갖다 붙이니까 사이즈가 얼마네요 진짜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겁니다 이쪽에 갖다 대도 꽤나 작습니다 맞죠 옆에 ATX 케이스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이 작아 보입니다 지금 거리감 때문에 사이즈 구분이 잘 안되지만 휴대폰을 갖다 대니까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시겠죠 일단 거의 제일 작은 사이즈의 ITX 케이스부터 한번 속구절을 보도록 하죠 이게 흔히 팔리는 타입은 아니지만 거진 가장 작은 타입이에요 그래픽카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들어가는 타입은 이번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속을 뜯어서 보여드릴텐데 이정도로 작은 타입은 파워는 두가지에요 이런 막대 파워 특수한 규격이죠 이게 들어가거나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있어요 조금 더 작은 DC to DC라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거 이제 어댑터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사이즈 줄 수 있겠죠 일반 파워는 이만하잖아요 그걸 뺄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줄였고 기판 자체도 17 곱하기 17이라는 매우 작은 메인보드 사이즈 사용합니다 이게 메모리가 이만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보드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메모리 카드 보이죠 이 메모리 카드 길이를 한번 보세요 보드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래픽카드는 1슬롯짜리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2슬롯 안 들어가거나 셋 중에 하나에요 이거는 1슬롯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사실상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내장 그래픽하고 크게 성능 차이가 없는 그래픽카드만 장착 가능합니다 LP타입이라고 하는 매우 좁은 그래픽카드만 들어가거든요 이거 폭이 좁죠 그런데다가 1슬롯밖에 못써요 1슬롯 써도 여기 지금 에어를 흡입할 수 있는 홀이 공간이 제대로 여유가 없습니다 공간에 여기다가 여기는 기본 쿨러만 장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온보드 쿨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탑용 CPU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데스크탑용 써도 APU 쓰고 모바일 CPU를 많이 씁니다 발열 때문에 그래요 전력 공급치와 발열 제약 때문에 그래서 사양이 높을 수가 없어요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물론 이런 데스크탑용 CPU 꽂고 내장 그래픽 쓰고 뭐 i7 넣으면 CPU 사양은 빵빵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얘기할 수는 있지만 CPU 사양은 빵빵한데 그래픽카드가 APU는 아시죠?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사양이 그리 높지 않아요 깊게 해봤자 뭐 GTX 750 정도 수 그러다 보니 추가 슬롯에 달 수 있는 이것도 아무리 좋은 거 달아봤자 LP형이잖아요 이 LP형 같은 경우에는 1050 그 정도가 가장 상급이라서 고사양으로 짜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뒤에 이제 백패널 사이즈만 봐도 알겠죠 매우 작습니다 매우 매우 작아서 이 사이즈면은 그냥 모니터 뒤에 업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휴대폰 보여드립니다 이 사이즈 이 사이즈 모니터 뒤에 업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 전공서적 사이즈보다 작거나 전공서적 사이즈랑 비슷하거든요 책장에 꽂아서 쓸 수도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발열 해소는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전면 흑기율도 매우 좁고 상단에 일부 흑기율이 있긴 있지만 여기 이 사이즈 가지고는 60짜리 아니면 40짜리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펜 장착도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제로된 쿨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 사양으로 밖에 짤 수가 없다 기꺼다야 뭐 3400, 3200G 이런 애들 아니면 뭐 팬템 시리즈 i5도 좀 힘든이나 i5도 좀 힘들 정도로 매우 낮은 사양만 가능합니다 물론 i5나 i7에 저전력 제품이 따로 있거든요 T나 U 붙은 거 그런 거 쓰시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ITX 케이스인데 뭐 2070 슈퍼라든지 혹은 2080까지 넣어 쓰는 i7도 넣고 그러나 엄청난 시스템들도 있던데요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봤어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품을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유리 때문에 잘 안 보일 테니까 유리를 제거해 드릴게요 상단에 밀어서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뚜껑을 먼저 제거하고 측면에 유리도 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Pallet.js 그래프 카드입니다 2070 슈퍼 V2 버전이고요 하단에는 펜이 있어요 지금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단에도 펜이 있고 그 위에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하단 흡기 이쪽에서 흡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뜨거운 바람을 상단으로 배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 밑에 라이즈 킷이 있거든요 라이즈 킷으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보통 이 틈으로 나와요 이 틈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단에서 시원한 바람을 흡수하고 뜨거워진 바람은 자연스럽게 상단으로 배기가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구조 치고는 매우 뛰어난 쿨링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ITX인데 이 정도 그래픽 카드 호환성 그리고 하단 흡기 상단 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2070 슈퍼를 100% 갈구더라도 온도가 매우 착한 케이스입니다 70도 정도 나와요 100% 동안 갈구면서 1시간 동안 게임을 했었거든요 70도 정도 나옵니다 반대쪽은 여기 CPU 장착이 되어 있고 메인보드죠 ITX 메인보드 메인보드 요만합니다 작죠 진짜 그리고 메모리 2개 메모리 사이즈를 보면 메인보드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M.SSD 그리고 SATA SSD 상단에는 이제 순행 쿨러를 위한 라지헤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뭐가 문제다 이게 파워 선정리 하는 구간인데 이게 너무 빡빡해요 지금 멀리서 보면은 사실 이게 빡빡한지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지금 이 선이 몇 겹인지 보이세요? 이 사이에도 선이 들어가 있고 이쪽 끝에도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은 제가 이 부분 나서 좀 덜 조였네요 어 이게 지금 펜에 닿을랑 말랑 해요 실제로 닿길래 안 닿게 잡아 당겨서 이쪽에 걸리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일부러 살짝 빼놓은 거예요 걸리게 만들려고 네 이거 고정이 정확히 안 됩니다 이런 순행 케이블 있잖아요 호스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펜에 닿아서 더더더더더덕 소리가 나거나 혹은 이제 선정리 홀이 제대로 없으니까 어떻게 쑤셔받고 잘 잘려고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조립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막 짜증이 솟아올 정도로 깔끔하게 조립하려면요 대충 조립하면 뭐 쉽겠죠 조립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 ITX 케이스 치고는 좀 큽니다 아까 처음 해봤던 거랑 이거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세요 처음 해봤던 거 얼마나 하죠 처음 해봤던 거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거 다 가리는 것처럼 보이네 자 이제 좀 멀리서 봅시다 자 차이 좀 나죠 사이즈가 ITX 케이스 치고는 좀 크다 폭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두께감은 또 다르죠 그리고 이거 말고 물론 쿨링이 잘 되는 몇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수냉쿨러 달면 그래도 H10도 그냥 쓸만하고 아니면은 디파이 나노 같은 것도 수냉쿨러 달면은 적당히 좀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꼽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이 타입이 2070 슈퍼 이상급을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이것보다 더 줄일 수가 없어요 ITX 치고는 크다는 거예요 성적이 힘들고 ITX 치고는 커진다 그리고 또 단점이 가격이 비싸다 이 케이스 얼마인지 알아요? 20만원 하거든요 20만원 케이스 20만원 이 안에 들어가는 파워 뭐 플래티넘 파워로 쓰긴 했는데 파워도 거의 20만원 또 합니다 그 규격이 SFX라고 좀 사이즈가 달라요 SFX L타입을 썼는데 그런데다가 이 ITX 보드도 일반적으로 일반 MATX 보다는 가격이 워등히 비싸고요 순행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 가격이 들어가겠죠 심지어 이 케이스는 기본 쿨러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꾸밀 수 있는데 ITX 치고는 커지는 거고 가격 상승폭이 꽤나 높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아니 단점이 더 있어요 지금 이 케이스가 이거 구조적으로는 장점인데 이게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는 아주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펜이 바로 보이죠? 돌아가는 펜이 여기 손가락 놓으면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둑 으 상단에는 지금 커버가 있는데 실제로 커버를 씌우더라도 거의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커버를 씌우더라도 먼지에 취약한 건 상관없어요 소음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강판 두께는 아무래도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두꺼워요 보이죠? 눈에 보이는데 두꺼운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방이 다 뚫려있기 때문에 소음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아 혹시나 실제로 플러글 때 얼마의 온도가 나오나 여러분이 궁금하실까봐 그 영상은 지금 잠시 올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잠시 짧게 올려드렸는데요 이 정도로 온도를 잘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ITX를 게이밍 용도로 쓸 생각을 했다면 예산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라 그리고 케이스는 지금 말한 것처럼 순행이 들어가는 제품을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왜? 이 내부 공간은 매우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하고 CPU가 둘 다 공랭 타입이라서 내부에 뜨거운 바람이 맴돌이 될 경우 성능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쿨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부가 매우 좁으니까 배기도 일반 케이스보다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PU 혹은 뭐 순행 그래픽카드 써도 되겠죠 한 가지 타입 정도는 순행으로 바꿔서 내부 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면은 충분히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양을 낮추시면 돼요 진짜 작게 하고 싶다면은 사무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짜도 됩니다 간단한 개발 사무용도 이렇게 짜시면은 훨씬 작아지는데 이 타입의 경우는 그래픽카드 장착 못하니까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정도는 생각하시고 짜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놈이고 이놈이고 가격은 달라요 막대파워가 일반 파워보다 비싸고 ITX 메인보드가 일반 보드보다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감안하시고 ITX를 구성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조립할 때 힘들었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까 이쁘긴 하네요 존스버 A4 케이스요 이쁘긴 하죠 여러분이 봐도 여튼 거의 한 다섯시간 낑낑내면서 조립한 건데 인내심이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으신 분들은 웬만해서는 디파이 나노나 아니면은 그냥 H210 쓰세요 NGXT 걔네가 조립하기 훨씬 편해요 이거보다 그놈들은 이제 또 미니 ITX치고는 케이스가 커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요 오늘은 가볍게 존스버 A4 ITX 케이스에서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거 손님 거 아니니까 손정리 좀 대충한 느낌이 있긴 한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껀데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요런 케이스에요 완전히 깔끔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화려하거나 돈이 좀 들어가는 타입들이죠 오늘도 재미없는 재방송 본인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는 4월 그래픽카드 품질 아니다 가성비 비교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만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